강원도청 청사 이전 신축계획이 올 9월쯤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최문순 지사는 담당 부서로부터 청사 이전 신축 부지와 일정 등을 담은 5가지 시나리오를 보고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후 시나리오별 예상 효과와 문제점 등을 보강해 여름철이 끝나는 시점부터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 검토한 후에 5개 시나리오는 모두 도청을 춘천에 두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